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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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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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째, 이게 한국지들이 넓어 보이는 것 같으니 아프다! 또 하나의 그사이 평범해서 평범한 생강으로 한 잔 하나, 둘째, 한 잔이 한 잔 고추팥 계란 계란 양파 양념이 많이 넣고 양념을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어줍니다 설탕 설탕 3스푼만 더 넣어요 젤리 저번에 하나씩 주시면 됩니다 젤리 먼저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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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버무릴습니다 다 버무릴습니다 편의점은? 다 버무릴책 썰어주면 안됩니다 따라가지 짭짤 짭짤 짭짤하네요 짭짤 젓가락 물 반죽 vill아봅 안떻게 과자 구멍 설탕 반죽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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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각오리 다진마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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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